속보입니다. 오늘 4월 2일 오전 6시 54분 52초에 중국 윈난성 좌우퉁시 남서쪽 100km 지역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진국에서는 이 지진을 중국 스천성, 양산현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5km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후에는 스천성 인근 중국 칭하이, 하이베이현에서 오늘 규모 3.3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들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은 우선 지진 발생 지역인 스천성, 칭하이성, 윈난성은 중국 대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의 패턴을 살펴봐도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의 칭하이성과 남서부의 스천성, 그리고 중부도시 충칭 그리고 남서부 윈난성은 지진의 연쇄 도미노 지역입니다. 처음 지진의 시작은 중국의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군발 지진으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지진이 시장 티벳으로 번지고 그 후 신장과 티벳의 지진이 강도가 강해지면서 주변 북서부의 칭하이성과 남서부의 스천성, 그리고 중부도시 충칭과 남서부의 윈난성으로 지진이 연쇄 도미노로 번져가는 것이 중국의 대표적인 지진 패턴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과거 2021년 5월 21일 저녁 윈난성 달리시 인근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하루 뒤인 22일 새벽에는 칭하이성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균형과 동과 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강진들이 발생을 함으로 가령 오늘 중국 남서부 윈난성과 스천성, 그리고 북서부의 칭하이를 흔든 지진은 다시 동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서북부의 북서부의 깐수성을 강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스천성에서 추가적인 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터키 대지진의 영향을 고려해보면 강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주일 정도 스천성, 깐수성, 칭하이성, 윈난성, 충칭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강진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며 중국 지진국의 지진 발표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2월 6일 터키 대지진 이후 그 여파가 중국 산샤댐으로까지 연결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시기입니다. 산샤댐과 진사강의 댐들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